네 우리 하나님 말씀 뒤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뒤도서 1장 3절 말씀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뒤도서 1장 3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제목이 393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우리 1부 예배 때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내가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 세상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지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면서 특별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삶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우리 매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는데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두껍게 이래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소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리소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소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내게 성경 충만함을 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지금 세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이 이 부분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그리소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경이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되어지는 결과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놓치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들과 내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을 주시는 것은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하도록 내게 주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게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내가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멀리 있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오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온다면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세상은 두 가지의 증인인데 내가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내가 저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은 축복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만 은혜받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다락방을 통해 또 우리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들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왔었죠 그런데 아마 2주 전에 예배 드려본 우리 랩런트들은 아시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예배 끝날 텐데 그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가야겠다라는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찾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그 언약을 모든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집중하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목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축복의 증인으로 또 귀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랩던트들과 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왔을 때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던트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앞에서 예배 전에 말씀 읽어주셨지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랩던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축복이고 그 누구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받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어떤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은 한 70세 정도 되신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랑 어렸을 때는 내가 이제 어릴 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조금 나이가 지나서 이제 사회에 가게 되면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제 이런 바쁜 생활들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의 삶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이 도대체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 지난주 주신 제 강단 말씀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많은 불신자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쭉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분에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고 노력하는 모든 자체가 다 저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응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은 안 했지만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만나서 말씀 듣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그리소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모든 발걸음이 내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393에 이 비밀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을 내가 날마다 가져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고 이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도 불신자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393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그 힘이 아니라 또 세상의 배경과 세상의 성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힘입고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393에 이 연약을 내가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 싫어하실 텐데 오늘 말씀은 제목부터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93 이 부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하루에 5분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이제 3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계보고마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내 삶속에 적용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 3오늘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듣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393의 첫 번째 삶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삼오늘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393의 두 번째 이제 구라는 이 부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237의 빛을 나타내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 가지의 초월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에게 이 세 가지 초월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나에게 이 세 가지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내게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에게 이 보좌의 축복과 이 부분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이 아마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있는 현장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라는 말 아세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게 한자인데 여러분 싫어하는 건 오늘 쭉 나오는 것 같네요 숫자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고 우리 전무후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와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이 부분을 세팅시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누리게 되면 우리 마지막 3이죠 이 부분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그 부분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강단이 살아나게 되고 지금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랩런트들과 미래를 살리게 되는 이 응답과 이 시대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 3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홉 가지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 3, 7의 빛을 비추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인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나와 현장과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가 오늘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응답을 누리는 나를 통해 내 교회의 강단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루에 이 기도를 5분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가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의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가지고 시작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내게 조금만 갖춰지게 되면 내게 영적인 힘이 올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내게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393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게 내게 24시에 대한 이 부분이 되어질 만큼 내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조금만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 발견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찾아 누릴 수 있는 비밀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날마다 얻고 이 부분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여기에서 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나의 전도가 이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일렘던트들이 어릴 때부터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되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 현장의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도록 393에 대한 이 기도를 날마다 내가 회복하는 가운데 현장에 가서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을 잘 보게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과 문제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내게 복음과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전달해 주게 되면 나를 통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응답이 반드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아까도 앞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과 237의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초월하는 모든 응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것이 세계보고마의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이 응답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 좀 날마다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싫어하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싫어하는 거 여러분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주는 한번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포럼 하시잖아요 그렇죠 포럼 하실 때나 아니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교회 나오시잖아요 중직자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몰랐던 이 393의 비밀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3의 이 부분들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이 부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문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 이게 적기 힘드시면 우리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셔서 한번 이 부분 적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이거 모르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중직자분과 제가 좀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한번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래도 혹시 좀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 제가 아까 여기 메시지 말씀 여기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좀 말씀드린 기도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새로 좀 들으시면서 한번 쭉 적으셔서 한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이 부분을 한번 적어보고 내가 하루에 5분만 이 기도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5분도 너무 힘드시면 아침에 눈 떴을 때 한번 이거 읽어보고 또 내가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사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한번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의 종로롯을 하지 않고 현장을 살릴 멋진 랩런트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좀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393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이 비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93의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신 나의 천재성이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현장에 하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나의 미션들이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사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 3, 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며 많은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3, 9, 3의 언약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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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